금강철강 금강철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1차 철강 제조업체입니다. 금강철강은 2021년 4월 2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29.89% 상승한 9,5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3월 4일 대비 약 117.77%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4월 2일 9,560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4월 3일 2,62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3월 22일 1,790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0년 8월 19일 2,183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금강철강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261.44%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20만주를 순배수 하였고, 기관은 483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20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3월 16일 가장 많은 10만주를 매수하였고, 2021년 3월 22일 가장 많은 22만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2.02%에서 약 0.93%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3월 9일 약 2.22%, 최저 지분율은 2021년 1월 22일 약 0%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723억 7,161만원이며, 2016년 1,627억 대비 약 5.94%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27억 3,366만원으로, 2016년 40억 대비 약 마이너스 33.21%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1.59%입니다. 순이익은 약 49억 836만원으로, 2016년 56억 대비 약 마이너스 13.1%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2.85%입니다. 금강철강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36.46배이며, 지난 2016년 17.73배에 비해 약 105.63%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4.44배, 코스닥 평균은 11.01배, 1차 철강 제조업 평균은 19.61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65배이며, 지난 2016년 0.92배에 비해 약 78.95%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5.86배, 코스닥 평균은 3.06배, 1차 철강 제조업 평균은 1.38배입니다. ROA는 3.65%, ROA는 4.51%입니다. 금강철강의 시가총액은 1,377억 7,920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317위, 코스닥 종목 기준 70위, 1차 철강 제조업 기준 26위입니다. 매출액은 1,723억 7,161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954위, 코스닥 종목 기준 321위, 1차 철강 제조업 기준 37위입니다. 영업이익은 27억 3,366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303위, 코스닥 종목 기준 681위, 1차 철강 제조업 기준 31위입니다. 순이익은 49억 8,36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951위, 코스닥 종목 기준 476위, 1차 철강 제조업 기준 21위입니다. 지난 10년간 금강철강은 3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6년 9월 2일부터, 2016년 12월 28일까지 하락 추세, 2016년 12월 28일부터, 2017년 8월 18일까지 하락 추세, 2017년 8월 18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3월에 6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8월에 마이너스 32%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 versus 한장 중간의 예측 주가가 보일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